사진작가 이오셉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오셉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책을 내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물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것이 마치 사람들은 뭔가 큰 미션을 받아서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인생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호흡해야지라고 스스로에게 미션을 줘서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귀듯이 그렇게 살아간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좋았던 휘파람을 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고 또는 절망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재한 시간 하나님이 부재한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많은 것들 때문에 감사했었던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살기 어려웠던 순간은요. 어떤 정말로 힘든 시간들이 생각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이 사람 정말 어려울 것 같아 정말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는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살았다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가까이 있으면요. 그 시간을 스스로는 정말 힘들다 괴롭다 라고 느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순종하기 힘들다 믿음으로 살기 어렵다 라고 하는 순간은 의외로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귀찮은데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일상 속에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라고 하는 시간들이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믿음으로 살기 힘든 시간들이지 정말로 광야와 같은 시간들은요. 차라리 더 믿음으로 살기가 쉬운 시간들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매 순간 기도한다라는 게 당연한 말이지만 매 순간 이렇게 기도를 했다가 일을 했다가 기도했다가 일을 했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들을 마치 우선순위처럼 나눌 때가 직선형의 시간으로 나눌 때가 있잖아요. 직선형의 시간으로 나누면 여기까지는 하나님, 여기까지는 내가 할 일, 여기까지는 직무, 여기는 운동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을 통과해서 내가 관계를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일을 대할 때 그 중심축의 모빌의 한 중심 속에 어떤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어떤 나를 보고 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는다라고 한다면 나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어떤 하나의 어떤 습관이나 사귐의 시간들이 쌓여야지 또 가능한 것 같아요. 영적이다, 영적이지 않다,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나눠서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묻고 거룩하지 않는 것 또는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까지도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이 미워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아파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라는 것들까지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실은 안 보이는 것을 믿고 있어요. 안 보이는 것을 믿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앙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잖아요. 기계가 아닌 이상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믿음이나 사랑이나 어떤 온유함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차라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믿겠다라고 할 때 과연 믿을까라고 저는 의문하게 돼요. 저는 되게 무능력하고 무관심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것은 믿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믿는 것은 사실은 믿는 것과 내가 실제로 하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정말로 믿는 것인가 내가 정말로 믿었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를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분 하나님은 무관심하신 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5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하나님은 내게 기대어도 돼. 내게 기대어도 돼. 너가 지금 누구에게 기대어 있니? 친구에게 기대어 있니? 돈에 기대어 있니? 흔들리지 않을 무언가에 기대어 있니? 그렇다면 내게 기대어봐. 내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주님의 인자와 진실이라고 얘기할 때 그 진실이란 에메트라는 단어 자체가 견고한 기대어도 되는 이런 말을 함의하거든요. 하나님 그분이 내게 기대어봐.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고 기대면 마치 넘어질 것 같고 하나님께 기대면 마치 부스러질 것 같고 하지만 경험하게 되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마치 어떤 진검다리를 건너는데 그 다음 돌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돌단이 없으면 우리는 그 다음 걸음을 걷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내딛고 또 그 다음 돌단에 대한 소원함, 소망함으로 내딛으면 거기에는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건 내가 걷는 믿음의 걸음은 진검다리였구나를 그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다음 돌단에서 또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 이 제목이 내용을 담고 있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저자는 오늘 믿음으로 사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전문가인가라고 저조차도 책의 저자이지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를 매일매일 묻고 또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콜링에 대한 답은 콜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사실은 책에 그런 내용들을 좀 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내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들을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들을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의 도로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문제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우의 도로가 답을 찾아가는 길인지 모르고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이 문제를 다 풀고 난 뒤에 이 길을 걸어가 볼게요. 라고 할 때가 많은데 돌아가는 길 같아 보이지만 이 우의 도로가 사실은 답을 찾아가는 길이었다라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답답한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은 문제를 이렇게 횡으로 나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내게 풀어야 될 문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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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라고 횡으로 나열하는 대신에 종으로 나열하게 되면 내 앞에 선 문제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 내 앞에 선 문제를 이렇게 계속해서 처리해 나가면 또 그 다음 문제가 오락 게임처럼 한 칸 또 나오면 또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날이 저물면 내일에 대한 문제는 내 몫이 아닌 거예요. 내일의 문제는 내일에게 맡기고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쉬는 거예요. 마치 엘리베이터 안에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고 발을 동동 그려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그냥 평안하게 쉬고 뭐 신발끈을 묶고 체력을 아끼고 또 문이 열리면 또 달려가야 하는 것처럼 또 내일이 되면은 또 다음 문제가 또 앞에 서게 되고 그 하나의 문제 앞에서 내가 충실하게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언젠가 내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문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문제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문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주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해요. 영원할 것 같은 그것이 사람에 대한 문제이든 환경이나 갈등에 대한 문제이든 간에 이 문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요소요소들이 있는데 구역에서부터 계속 어떤 고아와 과부에 대한 또 낙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예수님도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실제로 누군가한테 한 것이 그 사람에게 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가장 작은 누군가 이 사람에게 한 것을 나한테 한 것과 똑같이 여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우리 가정에서 만나는 아이들 또 어떤 아내 또 내가 만나는 나의 어떤 환경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대하면 그 사람을 안아주면 마치 예수님 내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런 고백들을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한 것과 똑같이 내가 여길게 라고 하시는 거죠. 작년 한 해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감사했었던 하루는요. 작년 12월 30일 날 아이들이 다 잠들고 그 아내랑 이렇게 잠들려고 하는데 아내가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우리 이렇게 같이 산 시간들이 오빠랑 산 시간이 너무 감사해. 이제 우리가 더 나이가 이렇게 들면은 늙게 되고 또 죽게 될 텐데 천국에 가서도 오빠가 내 오빠였으면 내 남편이었으면 그래서 같이 살아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제게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처럼 들렸어요. 마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누군가를 책임질 수도 없을 것 같고 책임지는 것 뿐만 아니라 나 혼자를 어떤 감당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관념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이 너무나 실제적이시고 구체적이신 너의 아빠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